그런가 하면 국립암센터에서는 정규직 직원 뽑는 시험 문제가 또 새 나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당하게도 문제를 낸 사람이 시험볼 인턴과 임시직 직원한테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1일 국립암센터는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3명을 뽑았는데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0대 1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당시 국립암센터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A 씨와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던 B 씨에게 오타 수정 등을 부탁하며 시험 문제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어이없게도 A 씨와 B 씨는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미리 본 2명 중 1명은 실제 채용됐고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문제를 보여준 출제자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50개 가운데 3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는데도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채점해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지원자 중 1명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채용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립암센터에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기상캐스터